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첫 번째 조사 당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닉은 경찰청장으로부터 가해 운전자에 대한 정확한 몸 상태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폐에 피가 고여서 당분간 퇴원이 안 된다. 전치 4주. 일단 그럼에도 빨리 경찰 수사는 이뤄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방문 조사 형태로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물론 지금 갈비뼈가 10대나 부러지고 폐에 피가 고여서 기흥 증세까지 보인다고 하니까 몸 상태를 봐가면서 조사를 진행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이제 경찰의 스키드마크 관련해서도 한번 번복한 적이 있고 해서 체포영장 청구라든가 출국 금지가 연이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혹시 조사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좀 별개로 봐야 되는 부분이요. 어쨌든 체포를 하면서 인신 구속을 하려고 하면 소환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 지금 갈비뼈 10대가 부러졌으니까 최소 4주에서 6주 정도는 자유롭게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일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보니까 지금 당장 어떤 인신을 구속할 만한 어떤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판단이 된 것 같고 경찰 나름대로도 좀 어떻게 이 수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체포영장 청구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은 사실상 특이한 어떤 사항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속도가 중요한 건 아니고 정확히 사고 원인을 밝혀내야 정말 시민들의 조금이나마 명복이라도 빌 텐데요. 구재령 변호사님.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지난번에 체포영장 기각이 됐고 앞으로 경찰 신청 계획 없다고 했고 거짓말 탐지기는 나중에 생각한다. 동승자 추가 조사 피로시 진행한다. 물론 조심스럽긴 한데 애초에 경찰 진술에서 역주행인지는 몰랐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체포영장에 대한 갑론을 박은 국민 정서상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교통사고에서 사망사고로 다뤄지는 형사사건은 구속영장에 대해서 검토를 원칙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 경찰이 9명의 사망자가 난 사건이기 때문에 워낙에 사건이 커서 좀 사안의 중대성을 너무 크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체포영장을 성급하게 신청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수사의 동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48시간 이내에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또 풀어주기 때문에 무용한 체포영장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면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구속이 돼버리면 수사 일정이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증거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혐의 입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영장 기각은 법원을 비난할 일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법리적으로 맞다. 그러니까 출석 거부나 거부에 우려가 있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이 되지 않았고 이게 받아들여졌다 하더라도 경찰의 수사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추가 체포영장에 대해서 신청 계획 없다는 건 그 부분을 고려했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경우에는 실무상으로는 양쪽의 진술이 팽팽하게 맞닿아서 충돌하는 성범죄 사건이나 이런 경우에 활용을 하는데 그 이외의 사건에는 그렇게 많이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증거 능력이 없는데 이 사람이 진짜로 얘기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수사에 방향타 정도로 잡으려고 하는 건데 당사자가 또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에는 명백하게 자기가 역주행을 해서 사고를 낸 경우도 급발진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미할 수 있지만 자기가 오조작을 해서 엑셀을 밟았는데 브레이크를 밟았다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사고 이후에 기억의 왜곡 조작 단계를 거쳐서 진짜로 자기가 주장한 내용을 믿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또 거짓말 탐지기로 못 걸러냅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할 필요가 없다. 동승자에 대해서도 필요시 진행이라는 거는 이 동승자에게서 끌어낼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 진행을 하는 것인데 조수석에 앉아 있는 사람은 무슨 페달을 밟았는지에 대해서까지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서 고려했기 때문에 저런 발언들이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재령 변호사 말씀은 결국은 전국민적인 안타까움, 공분 이런 거와는 별개로 경찰도 차분히 냉정하게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정확히는 이제 진짜 일주일이 됐거든요. 7월의 첫날 밤 9시 30분쯤에 벌어진 참사였기 때문에 희생자 9명의 장례 절차는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온라인에서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유가족들이 사설 구급업체로부터 80만 원씩의 비용을 청구받았다. 최전문 교수님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 얘기하면 이게 지인이 올린, SNS에 올린 글이거든요. 현장 수습비라고 그러는데요. 사고를 당하고 나서 현장에 있는 예를 들면 사고를 당한 분들이나 아니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신 분들에 대해서 병원으로 이송할 때 구급차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구급차들 중이에요. 119 구급차도 있지만 사설 구급차들도 있거든요. 사설 구급차들이 아마 현장에 도착을 했던 것 같아요. 워낙 사고가 크게 나다 보니까 구급차로 다 해결이 안 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사고 수습비를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현장에 와서 80만 원을 결제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족 측의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하잖아요. 피해를 당한 측인데 사고 수습비, 현장 수습비 60, 80만 원을 내라고 하니까 결제를 결국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설 구급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결제를 받고요. 그러고 나서 사건이 다 종료되고 책임 소재를 가린 다음에 그게 피해자 누가 책임이 있는지 따져서 그 사람한테 다시 청구라는 방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의아한 게 뭐냐 하면 이게 편의주의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론 사설 구급차 업체가 본인들의 어떤 편의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까지 이렇게 아픔을 주면서 이런 고통을 주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온 뒤에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력 역주행 참사 얘기는 저희가 속보 꾸준히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